사무엘 하 12장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2장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다윗 왕이 아주 큰 죄를 범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젊은 장교의 젊은 철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찔려서 임신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벌써 몇 개월째 전쟁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임신했으면 탄로가 났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마누라를 적히면 마누라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군인인데 남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불안해서 그 남편을 죽도록 작전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이 죽어 버립니다. 남편이 죽자 갑자기 다윗 왕은 바세바라는 이 여자를 왕비로 맞아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남편이 전사를 해버리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겁니다. 다윗이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음죄입니다.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남의 부인을 왕권으로 강제로 간음죄를 범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반드시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은폐가 되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할까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딱 바세바라는 남편이 어떻게 죽은지 그냥 전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눈치를 챘습니다. 왜? 왕이 자기한테 전화를 하더니 전화는 없었겠지만 지시를 내려왔는데 이상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왕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 왕의 지시대로 얼토당토한 작전을 짜서 적진에 들어가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바세바이 남편의 이름이 우레아입니다. 우레아가 전사를 했어요. 우레아가 이렇게 하면 우레아가 죽을 텐데 왜 왕이 이렇게 하냐? 그래서 우레아가 전사를 했는데 왕이 갑자기 우레아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이래서 요압 장군이 그동안 다윗 왕을 참 존경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 군대장군, 요압 장군은 자기가 이 다윗 왕은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는 요압 장군을 망쳐버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성경 공부를 쭉 해보면 요압 장군도 다윗이 맘에 안들고 해서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나중에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판에 다윗은 큰 고민이 많아요. 다윗을 누가 괴롭히기 시작할까? 악령이 악령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사람까지 죽였으니 다윗은 지금 이것을 숨기고 있자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고 혹시나 누가 이것을 알아서 자기의 그 죄가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하냐? 항상 두렵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볼 때 참 딱하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악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악령이 다윗이 잘 때 밤에 나쁜 꿈도 꾸게 하고 이래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그 악령의 괴롭힘으로부터 하나님이 잘 보호를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니 악령이 마음대로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것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은 불안전한 율법이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도적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단은 조건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벌죽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복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고 이빨 빼거든 너도 이빨 빼라. 그것은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인데 그것은 불안전한 형태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왜 모세의 율법대로 다윗을 돌로 맞아 죽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은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아서 이미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성경을 깊이 보고 하면 모든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임을 아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그 바세바 사이에 난 큰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결국 죽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은 그 큰 아들 아기가 죽었는데 걔가 다윗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다윗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하나 죄를 지으면 우상신에게 동물을 갖다 바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가르치는 그것은 이방신적 우상신적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다윗이 그렇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유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신이 돼버려요? 우상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우상신들은 다 네 아들을 바쳐라.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네 아들을 갖다 바치면 내가 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다 우상신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윗이 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쉬운 말로 해도 해도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믿는 나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상들도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 왜 아들이 죽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다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아차 또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그런 몹쓸죄를 지었으니까 다윗이 안 죽으려면 아들이라도 죽어야 그게 공의롭다. 누군가는 다윗의 목숨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어줄 자격이 있어야 해요. 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해요? 아들은 지금 깐난 애기인데 지금 점맥이 깐난 애기인데 아빠가 지은 죄 대신에 죽는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처럼 고약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시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느냐? 적어도 아들이 아빠 대신 죽어줬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해야 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가면서 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악령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언젠가는 이게 알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감과 함께 시달리고 있으니 안색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단아 요즘 다윗은 안색도 별로 안 좋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편안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악령이 내 아들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지자로서. 그 모세의 율법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노아의 홍수 후에 무지개부터 그게 다 언젠가는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악령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줄 수도 있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다윗은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죄를 지고 제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래 모든 죄가 죄를 책임지고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지금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가장 다윗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때부터 약속하시고 노아 때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윗이 그때부터 나 같은 놈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다윗을 용서했어요. 왜? 다윗이 회개를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죄까지도 다 아들 예수가 책임지도록 해서 피 흘려 죽게 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다윗이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큰 문제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이유는 다시금 다윗이 그 악령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으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소멸이라고 해요. 성령의 불이 꺼져 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믿음을 다시 다시 회복하고 그러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선 당신의 죄를 다 사했고 하나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라는 믿음을 줘야지. 그렇죠? 과연 그러한가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나단이 해야 될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냐? 그래서 다윗에게 누구 없느냐? 칼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어떻게 죽여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하고 나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죽여버려야 돼. 이 놈을 살려놓으면 뭐예요? 이 놈 입에서 또. 그 말이 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를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더 하나님께 확실하게 등을 돌려버리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선택은 뭘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합니다.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힘이 많고 재산이 많아.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같이 먹어 밥상에도 같이 먹고 물도 같이 마시며 그 품에서 같이 자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손님으로 오며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그렇게 많은 가축이 자기 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다윗. 다윗이 다윗 왕의 한 짓을 이렇게 살짝 각색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놈의 새끼는 뭐예요? 다윗이 그 부자를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이러되요. 예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맥사해 놓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 다윗이 죽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형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 놓고 얘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부자가 불쌍히 여겨지 않고 이런 고약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세끼를 4배나 갚아줘야 돼요. 사형선고가 없어졌어요. 4마리로 갚아줘라. 왜 형량이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 왜 그런지 알겠죠? 자기 얘기니까. 그게 나네? 그러니까 죽는 건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용감해야 되겠죠? 아주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호와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는데 그것도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이호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햇사람 우리야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서 네 처로 삼았다.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집에는 항상 분란이 있을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이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지었으니 악령들은 그 다윗의 자식들, 그 집안에 항상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됐다. 그래서 시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 집에 재활을 일으키고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그런 악령들이 너희 집안 식구들을 괴롭혀서 네가 살기가 아주 힘들어질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 집에 재활을 일으키고 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무슨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악령들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힐 텐데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괴롭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감성적 표현, 다윗의 죄를 자기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메 그 다음에 나단이 하는 말을 딱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할 것입니다. 사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사하셨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죠.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단이 이 14절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모르면 다윗의 아들이 죽는 것이 다윗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기도 전에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미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죠? 악령의 우두머리 사단으로 하여금 크게 회방할 거리를, 난리를 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신의 나은 아이가 어떻게?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니까 이 사단이 난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님은 사단보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 대신 죽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난리를 칠 수 있는 그 다음 부분은 뭐예요? 사단은 뭐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당신 아들 예수가 죽기로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저도 압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두 말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다윗을 그동안 괴롭혀 보니까 지금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렇게 있는데 내 생각에 다윗이 지금쯤은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다윗은 그래도 내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다. 사단 쪽에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 봐야 해요? 만약 하나님 쪽에서 입 닥쳐 사단아! 내가 다윗이 지금 믿고 있다고 그러면 믿고 있는 거야! 그래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죠. 여기서 공의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야 해요. 다른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사단의 천사들 악령들이 들을 때 최근에 들어와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관찰을 해 보니까 다윗이 별로 믿음이 뭐예요? 간당간당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옳은가? 사단이 옳은가를 어떻게 증명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아들, 점맥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일을 통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과연 다윗이 그 십자가의 믿음을, 그 성령이 주신 믿음을 다윗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죽을 버리고?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이거는 선지자는 알아요. 아, 아이가 죽겠구나. 선지자가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내가 볼 때는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를 구원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뭐예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간단하죠? 다윗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이 아빠 죄 대신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예수님은 끝난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아, 알겠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보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언약을 믿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있다. 증명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그걸 보자. 그것이 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느리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심에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하니? 여호와께서 강박하게 하니? 다 같은 감성적 표현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가진 병력이 얼마나 될까? 한번 세보자 하는 것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런 감성적 표현을 모르면 여기서 끝납니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죽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나가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래요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치는 거예요? 사단이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사 네 아이가 왜 죽는지를 네가 확실히 알기를 바란다. 부디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용서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번 지으면 이런 시험에 걸린다. 악령들이 끈질기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악령이 내가 지은 그 죄를 빌미로 해서 계속 디디디면서 내가 잘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라 가지고 우리 딸들을 키울 때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옥 갈 뻔했어요. 이렇게 뺨을 때려서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고 요즘 한국에서도 그러면 잡아넣을 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다 사과하고 그랬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애들한테 교육한다는 맹목으로 혹독하게 다룬 것부터 제가 사과했어요. 너희들에게 나는 자유를 준다. 너희들의 선택의 자유를 나는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아빠가 이제 그래놓고 그만큼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그래놓고 지금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의 선택을 존중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다 알다시피 아빠가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해도 이 아빠를 받아줬다. 그러므로 아빠도 너희들에게 이제는 사과한다. 아빠가 사과를 해도 그 옛날 그 생각이 남아서 애들이 아빠를 정말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서 계속 악령들이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 자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통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악령이거든요. 네가 그때 말이야. 그것은 싹 무시해야 됩니다. 나는 다 용서 받았어. 그래서 시임이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에 간과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가지고 굴렀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도 않고 저희로 덕으로 먹지도 않습니다. 굶고 그래서 7일이 됐어.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이 과연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그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얘기할 수 있으냐? 왕이 까물어 칠 것이다. 왕이 쇼크를 받아서 왕이 병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말 못하겠다. 다윗이 그 신하들의 서로 수긍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대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은 날이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내 아들아 아이고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 때문에 네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렇게 할 것을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윗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응 알겠다. 탁 그 자리에서 어떻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자 목욕 깨끗이 목욕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 가져와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도덕적으로는 참 욕들어 먹을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했어요. 그것은 누가 바라는 바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바지 사단 때문에 사단이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지금 사단과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복들이 왕께 묻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시고 맨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자수시네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해 못 할 짓이죠.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이해 못 해요. 그러나 어디 차원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 하늘의 영적 차원에서는 다윗이 한 것처럼 해야 된다.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하여튼 살려 달라고 해보기는 해보자. 내 생각에는 결국 아이가 죽을 거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 해봐야지. 하나님이 혹시나 들어주실지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이제는 죽었잖냐? 죽었으니 뭐가 끝났다? 상황이 끝났다. 상황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이 문제는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야. 끝났으니 내가 어찌 또 금식하랴?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갈 것이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지금 어디 갔다는 걸 알아요? 전국이야. 그런데 나도 그 아이가 있는 전국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상황이 끝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러지 말라. 과거에 사로잡혀서 악령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무슨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 도덕적으로는 그래야만 자녀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폼 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악령에 시달렸던 이 한 토막의 다윗의 인생은 지금 이걸로서 상황 끝이다. 그 다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게 참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의사인데 그 아들을 신혼에 낳았어요.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 처다들이 백혈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부부가 둘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는 애를 죽게 하고 소위 말해서 데리고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믿던 하나님도 믿기가 싫고 하나님이 밉고 원망스럽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고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것도 있어.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정도 죄 지었다고 했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단은 악령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완전히 벌어져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딱 보니까 제가 완전히 악령의 요즘만 하면 미국만 하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프레임에 딱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또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렇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엄마로서. 그러니 걔가 병에 걸렸지.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악령들이 집어넣어 주니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꺼지지. 유전자 꺼지니까 엔돌핀, 세로토닌 다 꺼져 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애는 애대로 죽어버리고 부부는 부부대로 어떻게 완전히 서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게 말이 아니야. 죽고 싶고 뭐 이제 그런 거야. 부부같아. 여러분.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엄마가 그래요. 박사님.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박사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죽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교인들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 구원 못 받는거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당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아직도 채 안 됐는데 그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수룩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부 세미나 때 배웠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미 성령과 악령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 성령을 무슨 신이라고 불렀어요? 정신님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악령은 잡신놈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뭔가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더 복잡해진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럴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정신이 돌아왔구나. 이게 다 굉장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올바른 영적 에너지를 네가 받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재산 문제도 왜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사를 지내야 마음이 편하다면 편하다면 상구야, 너도 우리하고 같이 절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나리를 치고 그게 다 누구 얘기에요? 우리의 조상을 다시 한번 추모해 보자는 의미로 여러분, 그게 귀신이 와서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뭘 먹는다. 자꾸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난리를 쳐 가지고 안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우리 죽은 아이를 나중에라도 만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예수를 모르고 그 때 죽었으니 천국 가겠나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나 절망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탁 묻길래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대답하면 좋죠? 탁 하는데 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얘가 1년도 안 됐어요. 젖 먹일 때 죽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얘는 천국 갔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가서 만날 거다. 그런데 걔는 지금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다. 다윗은 그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이 아이의 구원도 보장돼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거부한 적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해 주신 구원을 어떻게? 나는 거부한다. 할 때 그것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선행을 했더니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볼 수 있겠군요. 천국에 가서 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 확 없어졌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아기 하나 더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생길 병도 막 생겨요. 그게 오해를 누가 시키니까 악령이 오해를 시키잖아요. 악령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악령이 제일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이미 끝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악령들은 파괴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전자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다위꼬바세바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그 악령들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게 해 놓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또 저런 말씀도 배우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속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결국은 오해하게 되어 하나님을 버려서 멸망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복음을 그 구원을 계속 감사하면서 기쁘게 만약에 악령이 우리를 또 괴롭히고 또 반복해서 괴롭히더라도 그 악령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유전자가 켜져서 정말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